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분갈이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 볼게요 이거 조이스트 루크 금인데 저 이 아이 샀어요 그럼 이거 언박싱인가요? 크리스마스라 다들 사시길래 지나가다 화원에서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이건 몰랐고요 이거는 집에 있는데 매직젠 골드요 이 색깔이 초록 초록한 게 너무 귀엽네요 또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상으로만 계속 봤는데 화이트 그린이 이걸 요즘에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여기가 분지해가지고 늘어난대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게 이렇게 팔길래 이것도 이렇게 한번 사와봤어요 제 취향이 변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쬐끄만 분 또 발견해가지고 이것도 사왔어요 오늘은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조이스트 루크 금이 너무 귀엽네요 약간 핑크핑크하고 연두연도 한 게 귀여운 거 같아요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다 털지 않아도 분갈이 하기 쉬울 거 같아요 아 귀여워라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딱 넣으면 귀여울 거 같아요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 노란색이 색깔이 훨씬 좀 잘 받는 거 같아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구독자님이 이거 영양제 잘라서 한번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댓글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막 제가 손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거 구독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완전 꿀팁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이렇게 완성됐어요 귀여워요 신상이 제일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잼 골드 해볼게요 화분에서 물을 안 줬나? 굉장히 다 말라있네요 다육이가 자꾸 많은데 둘 데도 없는데 자꾸 사게 되네요 여러분도 자꾸 사게 되시나요? 다육이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요 자꾸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어머 괜찮네 귀엽네요 이렇게 어머 이것도 예쁘네 어머 얘는 다 예쁜데요 얘는 어느 화분에도 예쁘네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써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네요 이렇게 초록초록 너무 귀엽습니다 다음은 몰라코도 귀여워요 초록색 화분에 이렇게 색깔이 잘 봤네요 얘들이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갑자기 화분에 신경을 쓰게 되네요 몰라야 되나? 은근히 좀 어렵네요 까다롭네요 색깔이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사게 아 이게 그 시국이 시국이라 갈 데도 없고 사람도 못 만나고 커피숍도 못 가고 아유 답답하고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식물을 더 잡고 사고 얘네들 보면서 또 스트레스 풀리고 하는 것 같아요 나나나나나 다육이도 사구요 꽃도 샀어요 철쭉 샀어요 철쭉 이쁘더라구요 아직 꽃은 안 피고 꽃망울이만 있는데요 기분이 좋네요 아우 예뻐 아우 예뻐라 제가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먼지 없어지는 그게 없어 가지고 여기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아쉽네요 이따가 물 줘야겠어요 흙이 다 말라 있어 가지고 몰랐고 라라라라 화이트 그린 아우 이거는 제가 진짜 사실 얘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뭐 그냥 저냥 뭐 하나만 사기 그래서 산 것도 있구요 다들 그러시나요 아까 저는 이제 대량으로는 사실 조금 사기가 부담돼 가지고 하나조개 이렇게 사고 싶은데 아유 하나만 사고 나오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왜 저만 사나요 화원에서 근처에 갔는데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늦게 가서 그런지 아유 저만 이렇게 있더라구요 하나만 사서 나오기가 그래 가지고 아이고 한 만 얼마어치 샀는데 이건 물이 축축하네요 잠시만요 집게 가져왔어요 하나만 사기가 그래 가지고 사실 인터넷은 하나 하나 두개 뭐 소소하게 이렇게 잘 사는데 아휴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예뻐 가지고 다른 아이들도 막 샀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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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왜 이거 왜 이러지 어떡하나 이거 반품하러 가야 되나 이거 여기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화이트 그린이 애 때문에 산 건데 다른 애들은 다 좋은데 살 때는 신나서 샀는데 말짱 했었는데 왜 이러지 아 말짱 했었는데 어머 어떻게 이거 다시 주섬주섬 넣어 가지고 반품하러 가야 되나 봐요 어머 나 그럼 진상 고객 되는 건가 여기 사는데 얘가 한쪽이 거의 뭐 한쪽이 이렇게 됐는데 어머 다시 주섬주섬 넣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아하 아휴 이 추위에 나가기도 귀찮고 아하하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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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 이거는 반품 하루 아 기름값이랑 이 추위 어머 얘는 얘는 어떡해요 어떻게 망했어 야 화이트 그린이 저렴하다 해서 샀는데 어머 어머 어머나 어떡해 아하 어머 잘 보고 살걸 어이없어 어머 이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아하 갑자기 슬프네요 아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아 어쩐지 약간 애가 이렇게 아 조금 추워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냥 저렴해 가지고 샀는데 아 속상합니다 야 어떡해요 전화라도 해볼까요 하하하하 뜰퍼 아 내 화이트 그린이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